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이거 봐 내가 유튜브에 보고 언니가 딱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내가 뉴트로지나 그거 어떻게 쓰는 건데? 뉴트로지나 언니 이걸 딱 써 나 30이잖아 꾹 누르면 빛이 나와 뭐 바르고 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스킨만 바르고 스킨만 바르고 있으면 돼? 그럼 뉴팩이 돼 오 좋다 이거 근데 또 누르면 이제 한 번이 꺼져 30분밖에 못해 잡티랑 다 없어지는 거야? 유튜브 보면 모공이 500개가 줄고 응 엄청 엄청 좋다 오 뉴트로지나 모공 줄이기 그거래요? 모공 줄여지고 멜라닌 색소도 확 줄고 멜라닌 색소도 확 줄고 발풍도 안 터지는데 모공도 줄고 멜라닌 색소도 줄고 우리 채팅방에 발풍도 없어지고 굉장히 상당히 30분이야? 10분 10분 동안 고공이 있으면 예뻐지는 거야? 응 근데 효과가 2주 뒤에 나왔어 아 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나고? 응 숙제 방송이냐고 협찬 받았냐고 아니야 너 이런 거 협찬도 못 받아와 미안해 난 요즘 이거 줬던데 응 이거 좋아 어디서 샀냐고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인터넷 샀어? 올리브영에서 비싸 얼만데? 만 얼마 아 나 얼굴 중에 눈이 제일 예뻐서 눈 가리면 못나는데 언니 언니는 미디어 셀린이 비주얼 담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 둘 다 이러고 있으면 방송이 안 그래도 사는데 언니가 막 아 끌 수 있는 게 뭔지 왜인 줄 알아? 뭔데? 언니 얼굴이 그나마 이쁘니까 막 해도 되는 거야 인생 꺼도 해도 사람들이 보는 거야 언니 얼굴까지 못생긴 대로 하면은 사람들을 안 봐 펜 가입 왜 해주겠어 근데 펜 달러 얘기해봐 이제는 안 해줘 펜 가입 해주세요 펜 가입 펜 가입이요 진짜 안 해줘 특히 네 펜 가입 해주세요 펜 가입 펜 가입 펜 resulting